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놀토는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자, 오늘 놀토는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와우! 자, 먼저 우리 놀토를 이끌어줄 우리 놀토의 가족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입장해 주세요! 네! 어우! 입장하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바다잖아!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와가지고 너무 되는 것 같죠? 어머 세상에! 우리 나이 뭐야? 작년 거 아니야? 집인 거 같은데? 집 아니야? 잠깐만요! 너무 좋아요! 한결같네요! 실시간이야?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 댓글을 하지 말아나 봐! 자기 혼자 하나 볼게! 이거 실시간 아닌 거지? 녹화요? 녹화한 영상입니다! 저는요, 자가 격리 중이거든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돌아와! 그래서 제가 오늘 놀토를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 가장 중요한 거는 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메이크업은 직접 하자! 오늘 그래서 붐 역할을 할 그 주인공을 지금부터 어머! 누가? 제가 직접 뽑도록 하겠습니다! 놀토 멤버가 중에 여러분이 앉았다는 그 자리가 아니라 붐 자리에 앉아서 놀토 멤버를 이끌어! 우리 중에 한 명이? 우리 중에 한 명이? 자,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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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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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무작이야! 아니잖아! 오늘의 부분! 이거야! 이거는 무작이가 아니고 자기적인 거야니까! 되게 자기적이야! 지금부터 저의 오른팔에 뽑혔어요! 오른팔에 뽑는데 출발할 하나! 둘! 셋! 카운터를 외칠 거야!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스톱을 외쳐주시면 제발! 멈춘 분의 몸을 눈 옆에 펴주시면 됩니다! 과연! 오늘의 부분 니규! 행운에 볼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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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중독이었다고 제발! 아니야! 대우자! 진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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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진짜 빨라져요! 진짜 빨라져요! 하나! 둘! 셋! 스톱! 스톱! 와! 푸륙은 세웅이! 와! 푸륙은 세웅이! 와! 푸륙은 세웅이! 야이! 푸륙은 세웅입니다! 정확히 한번 스톱을 맞춰주세요! 네! 멋지는데! 문세웅 씨가 크리스마스 특집 제웅의 문세웅입니다! 문세웅 씨가 정말 친구거든요? 세웅 씨 좀 잘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도 즐겁게 여러분 시청자의 눈으로 바라볼게요 크리스마스 편집 채널 공정 잘한다! 공정! 완전 공정했어! 완전 공정했어! 나 깜짝 놀랐잖아 누군가 또 왜냐하면 뒤에 녹화가 있잖아요 네 누군가 또 피해자가 생긴다니까 이거를 원천 천천히 막자 아니야 시끄럽고 빨리 가서 머리띠어 나 이거 머리띠어 나 이거 머리띠어 나 이거 머리띠어 풍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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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짜하기 싫단 말이야 풍세윤! 풍세윤! 너 깜짝 놀랐잖아 자, 고!